최, 치림 선생님. 여기서요? 응. 사이 채미 알죠?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정아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삶에 열정아 누군가가 나를 돌입하고 제2기 바람에els 고지역을 시작하고 누군가가 나를 돌입하고 그 방식으로 암을 이끌는 이 مس게임을 시작하는